최근에 1, 2번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는데 현대상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일단 뭐 회사 설명하기 전에 주가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최근까지 움직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손해율 개선 부분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업 비율도 하락하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비용이 줄고 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좋고요.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개선이 됐고 어찌 보면 그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률하고 상관이 있고요. 실손보험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제재 사항이 나오고 과잉청구나 과잉진료를 받다 부분 때문에 손해율이 켜졌는데 그 부분이 아마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손보험료 자체가 지금 심하게는 50% 이상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요. 올해 만약에 연중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되면 보통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2년 동안은 성장세로 전환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해상 쪽 손해보험 쪽도 금리 인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인상은 안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금리 인상 바로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슈는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현재 24,150원인데 24,000원까지 관심가격 매수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조금 상단으로 잡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여유있게 보시는 분들은 27,000원대를 목표가로 보시고요. 전체 그림에서 지금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박스권으로 거의 지금 6개월 가까이 중간에 고루를 한번 흔들었긴 했지만 이제 서서히 상승반점이 나올 걸로 보고요. 하단에 2만 1,9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 조금은 좀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제가 일부러 최근에 대형주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어수선한 종목보다 좀 안정적인 게 낫습니다. 그래서 금리 쪽도 연동되고 손해율도 개선되고 실적도 개선이 되면 결국엔 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조금은 다음 주까지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될 걸로 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을 서서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드레스 크립 공약주 현대해상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뭐 흥국화재로 큰 수익을 한번 안겨드린 적이 있고 근데 전문가니 왜 그럼 현대해상일까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은행주 얘기하고 한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삼성화재는 사실 너무 무거워서 그렇고 해상 쪽 관련주 중에 제가 잠깐 월봉을 보여드리면 잠깐 월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 아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와도 좀 많이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